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비탁시성 공간부장입니다. 오늘은 스페셜카드 탐욕의 폭발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듣기는 했지만 없기는 합니다. 여러분들은 저보다 컨트롤도 좋으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버프는 공격력이 69, 방어력은 67, 체력은 66입니다. 그리고 탐욕의 장 피해량 증가는 레벨 18로 되어 있습니다. 에피소드 미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카드는 5-2를 360초 이내로 클리어를 하면 됩니다.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릭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로치, 게니츠, 폭주레오나로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카드 탐욕의 장 피해량 증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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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카드본적이 정의 경기 증가를 진행ungen, 스페셜카드 탐욕의 장 피해량 증가를 진행으로 진행합니다. 스페셜카드 탐욕의 장 피해량 증가를 연결시켜 Aun stuff oppress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